모자 이렇게 작고 이렇게 하고 우리 전동 베네수엘라 춤이요? 춤 아니면 무시카 자네라 우와 대박 완전 다르죠 이게 같은 춤이라고요? 같은 춤이 뭐야? 노래는 달라요 저 춤을 가르치는 운동을 해봐요 어? 정화 온다 오랜만에 먹는데 다 됐지? 네 여보세요?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토니오 씨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 촬영하기로 한 거 미리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가 안토니오 씨로 결정이 나가지고 저요? 안토니오 씨로 결정이니까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눈물 나죠? 증나네 울고 싶었어요 최고 최고 탐이 나요 오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 쉽고 조금 시간 빌어요 저도 옛날에 적었거든요 와 어떡해 난 울었어 그럴 만하죠 와 진짜 잘 된 거 같아 어떡하지? 와 너무 빠르지 깜짝이 깜짝이 깜짝이야 그 다음 날 바로 오 계약하러 가요 계약하러 가요 오 와 와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가지고 네네 그쵸 그래서 제가 저번째 질문 제가 몇 번 촬영 하나요? 아마 세 번 내외일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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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비중이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오오 저 많은 수를 좋습니다 아 많은 수를 좋으세요? 괜찮아요 신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런 거 많이 하실 수는 있다면 저는 돈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고 그냥 반대로 더 연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대사도 있고 그렇게 하는 와 네 진짜 용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 아래쪽에다 그렇게 사인해 주시고 어우 사인 너무 안 예쁜데 괜찮은데 앞으로는 팬들한테 사인해 주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난 배우 데뷔 전에 사인부터 연습했어 포커스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건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조금 더 많은 외국인분들을 좋은 조건에 있어서 저희가 월드 와이드로 캐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지금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죠 아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좋구나 이제 촬영 아 비밀이죠 비밀 뭐가 비밀이에요 아 미래에서 알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 작은 성관처럼 조금씩 조금씩 사다보니까 아 언젠가 진짜 주인공 나올 수 있을까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을까 네 주인공 오케이 갈게요 안녕하세요 배우도 오고 싶어요 진짜 좋은 소식이다 진짜 축하해요 최고 최고 아니 정말 콩 얘기를 듣는데 아무런 좋은 소식이 없었으면 우리 얼마나 민망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솔직히 아까 사실 안 떠니어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진짜 목표로 가는 기 시작이에요 네 사실 이 배우의 길이 굉장히 긴 호흡입니다 마라톤 같은 건데요 맞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맞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으면 사실 행복한 직업이에요 근데 참 힘들죠 뭐 왜 간절함은 기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날 또 정말 회당 천만원 배우가 되는 그날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팬들에게 카메라에 대한 영상 편지를 좋아 좋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와 안 틀려요 감사합니다 항상 와주셔서 이번에 작품에서 너무 멋있는 역할인데 멋진 배우 될 때까지 저한테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말씀 또 어떻게 착하게 예쁘게 하실까 그렇죠 네 자 1주차의 순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주대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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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